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주작이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처음엔 그래 이걸 주작이라 여길 정도로 황당한 일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아니야 이걸 진짜라 생각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조차 바보 취급을 당하면 안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증 첨부합니다. 18,000원짜리 모텔 결제한 거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저기 해서 체크인아웃 저녁이네요. 원래는 2만원인데 2천원 할인해서 18,000원. 진짜 이런 데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한 거 이거는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게 이 글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의견을 얻으려면 그 정도 정보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올린 거였어요. 여하튼 많은 분들이 주작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18,000원짜리 모텔 대실비 이거 제가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착한 병에 걸려도 정도가 있지. 이게 진짜 미쳤나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근데 그날 남친이 밥도 샀고 또 막상 가서 보니까 특정 어플에 가입을 하면 할인이 된다 이랬는데 남친은 어플 가입이나 폰 조작이 저보다 느려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한 거였어요. 절대 어플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래 광고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플명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게 그 새벽 시간 정성스럽게 주작까지 해가면서 홍보 같은 거 안 해줘도 자기들 알아서 장사 잘 되는 대기업이에요. 추가 2 아무래도 제가 전문직이란 말을 괜히 썼나 봅니다. 많은 분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글이 주작이다 이런 말보다도 네가 무슨 전문직이냐 이렇게 멍청한데 이런 비난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냥 전문직 남자한테 취집한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아니다 봐라 나도 동등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던 게 이런 스노우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파묻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요. 결혼한 뒤에도 일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이나 나쁜 일을 당한다 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둘 다 전문직인데 고작 18,000원짜리 모텔을 가?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비난과 주작 의심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저도 바보 아니고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만약 주작질을 할 거면 그래 이왕 주작 하는 거 의심 안 받을 정도로 쓰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진짜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서 어떤 해명을 해도 의심할 사람은 의심만 하고 또 믿어주실 분들은 믿어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조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한마디씩 달아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는 이 말도 거슬리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전문직은요. 그냥 자기 분야에서 지식이 많은 거지 무조건 모든 생각들이 지혜롭거나 현명한 그런 사람이라 보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약삭빠르고 사회적인 눈치까지 갖춘 상태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맨날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오랜 시간 특정 분야에만 고립돼가지고 사회성과 눈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주도계층이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존심만 오지게 센 사람들도 많은 법이니까 물론 저도 같은 직업꾼이지만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진짜 기어 멍청하다고 봐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분야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똑똑하고 잘났다는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같은 갈등도 많이 생기고 실수도 많이 하는 특히 이런 사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정말 하나 없는 건데 뭔가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직에 주변에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아 그리고 전문직이 무슨 18,000원이야 이러고들 있는데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상황에 전문직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만 잘했을 뿐 바보도 있는 거고 또 그 집안 전체를 먹여야 살려야 되는 그런 전문직도 있는 거고 또 빚이 오지게 많은 전문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띵가띵가 놀아도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타고난 금수저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돈을 쓰는 습관이라는 게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떠나서라 보는 거고 또 남친 집안 자체가 되게 많이 아끼는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해외여행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뭐 좋게 말하면 검소하게 자란 그런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짠돌이고 여하튼 제 글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직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도움을 받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끝으로 지금 이 글을 지우거나 전문직이라는 말을 꽂히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글 전체는 물론이고 전문직 표현 역시 원래 그냥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전문직 외모 나이 등등은 본질이 아니기에 넘어간다 치고 또 쓴이 본인도 결혼을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상견대도 하고 열심히 진행한 거겠죠? 그러다 그 시점에 콩깍지가 벗겨진 게 바로 본질인 거고 맞죠? 그에 대해 스스로에게 합리화된 명분이 이세 계획의 그런 의견 차, 외모 등등 각가지 이유를 나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스톱을 해라 이거야. 물론 제가 말하는 스톱의 이미지가 갈라서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생각과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결혼을 잠시 정지하고 정리를 해봐라 이거야. 대댓스니 통찰력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말에 제 글의 본질은 콩깍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잘 위하고 아껴주겠다는 기대 같은 성질의 그 어떤 것들 말이죠. 그런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는 이대로 그냥 아무런 대우도 못 받는 아기를 낳는 사람으로 전락하겠구나. 이런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 자아 그런 게 손상되는 어떤 뭐랄까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하튼 의견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천천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그래요 주작이 아닌 건 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18,000원 끌 끌 끌 야 진짜 다 쓰러져가는 여관 그 어? 여인숙에서 짝짓기를 하셨구만? 너무 대단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끌 끌 끌 끌 끌 3번 원래 여기 글 쓰면 누구라도 주작 의심은 한 번씩 다 받아요. 그러니 하나하나 해명할 필요 없고 쓴이한테 당장 급한 건 그 더러운 놈이랑 헤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미친 꽉 채우긴 뭘 꽉 채워 아우 더러워 진짜 4번 5번 5번 나 대학생 때 생각나는구만 남 이해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나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헤어졌어. 기분이 너무 더러웠거든. 7번 그래요 전문직의 내용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면 글 내용에 집중이 안 돼요. 특히 18,000원짜리 대실은 진짜 아니 근데요. 왜 전문직이라고 뻥까지 치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모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직업을 말하는 거야. 나의 외모 상황 다 그지 같아가지고 그래 직업이라도 좋게 보여야겠지 이래가지고 뻥을 한 번 쳐보겠다 이거인가요?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 이거예요.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이런 뻥까지 치면서 징징대고 왜 글을 올려? 네 됐으니? 저요 뻥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글 올렸고 오늘 출근한 뒤에도 모니터링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익명 커뮤니티에 뻥까지 쳐가면서 제 자존감 끌어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냥 그만큼 황당하게 느껴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님도 8번 겨우 40초만인데 고령이라 지쳐가지고 그걸 하니 못하니 어쩌니 이건 네가 올린 저 사진을 본 상태라 해도 못 믿겠어. 주작이 아니면 진짜 어디다 갖다 내놔도 안 팔릴 걸 굳이 데려다 시간 들여가지고 못 볼 꼬라지까지 다 당하고 있는 거니까 어? 세상에 이만큼 거지같고 비참한 게 또 어디 있겠냐고? 어? 빨리 정리나 해요. 어이구 제발 주작이면 좋겠네. 너무 후져! 9번 아우 그래서 퀴퀴한 냄새 올라온다. 본능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잖아 꼬라지? 아니 지금 이게 고민할 거리냐고. 10번 야! 일단 인증이나 할 시간 있으면 헤어지기나 해라. 어이구 뭐 지금 주작이니 어쩌니 말들 많은데 제가 느낀 거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주작인지까지 확정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면 있으니 왠지 못 헤어질 것 같습니다. 왠지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자기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거기에 막 탁 꽂혀가지고 주작 아니다 봐라 인증한다 이게 뻗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은근히 남친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남친은 뭐 되게 아까 그런 말을 했었죠. 아끼는 그런 집안이라고 좋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있으니 설마 괜찮아. 원래 그래. 그냥 결혼하면 다 그만 그만해.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이만큼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인데 자꾸 주작이니 아니네 여기 꽂혀가지고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뭐 자존감 문제인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